오늘 삼복 더위의 마지막인 말복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뜨거운 열기를 식혀줄 반가운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제주 북부지역에는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점차 제주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광복절인 내일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요. 금요일 늦은 오후까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보시면 모레까지 30에서 80mm 정도 예상됩니다. 많게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곳에 따라 벼락을 동반해서 시간당 20에서 30mm 정도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안 지역과 산간 지역에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면서 폭염특보는 완화됐는데요. 제주 산지와 추자도를 제외하고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습도가 높아서 한낮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가겠습니다. 아침 현지의 기온 보겠습니다. 북부지역 28도 보이고 있고요. 서부와 남부지역 27도, 동부지역 26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북부와 서부지역 32도, 남부지역 33도, 성판악은 26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섬지역도 추자도를 제외하고 대부분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고요. 해상에 비가 내려서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 비가 그치고 주말에는 다시 맑고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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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